하... 우리나라엔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차 생각해 너무 짜증나는 지금도 전화벨이 끌려 두구도 나의 차이전 여사정도 불어보지 않아 미치도록 되게 짜증 내년 두개도 와줄 수 없는 운명 그래도 나 마음을 비우며 오늘도 전화벨이 끌려 7.6시 30분에 울려대는 자동차 견적 소리 보기어 올려 뻗치는 핸드폰 소리 제발 누가 하나 좀 살려주세요 카게 앞이라 차준배라는 짜증난 밴댕이사장님 목소리 상가주택이 사온지 두달 제발 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노상주차 너무 힘들어 장인의 탐도 안인데 왜 문차를 빼야 하는지 노상주차 너무 불안해 화장실 볼을 볼 때도 주차 딱지 걱정을 하네 에이 씨 씨 아아 시끌어 더 이상 내게 몰아주면 날짜 끌어 중고를 날 그 시간에 주차 공간이나 만들어 아 아무리 막금을 비우려 해봐도 알서도 매번 쌓이는 스트레스에 그리워지는 바닥에 힘써 카게 앞이라 차준배라는 짜증난 밴댕이사장님 목소리 상가주택이 사온지 두달 제발 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노상주차 너무 힘들어 장인의 탐도 안인데 매번 차를 빼야 하는지 노상주차 너무 불안해 화장실 볼일 볼 때도 주차 딱지 걱정을 하네 방법으로 진입한다 이제 좌측 코너로 돌아볼까 거기에 빈 공간이 어디 남아있었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 있지는 모르게 아주 빡빡 돌아차고 있을 뿐인데 쌩글댕글 돌아주자 돌아버리 했네 전에 노축 코너로 돌아볼까 그래도 거기나 낮쯤 남아있지 야니까 오 저기 보인다 저기했다 그때 바로 내 여차가 선추를 치면 나 그리알밉게 새그머니 주차를 한다